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가 극장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윤동주 시인이 남긴 주옥같은 시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평전이 출간됐습니다. 새로 나온 책을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. 서시, 별해는 밤, 참회로 스물여덟 불꽃같은 삶 속에서 시인이 남긴 주옥같은 시편들을 통해 인간 윤동주를 들여다본 책입니다.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동시 시인으로서의 색다른 면머도 만날 수 있습니다.